15살인 압둘과 11살인 모시드 형제는 캔버라의 한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행성 각막 질환으로 실명이 진행 중이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2년 전부터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앞둘은 스케이트보드를 15분 만에 배울 정도로 어렵지 않게 익혔고, 이후 한 달여 만에 동생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지팡이를 사용해 표면 상태와 경사로의 높이를 파악해가며 스케이트보드를 탑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소년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할 것 같네요.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사람들 중엔 피부에 흰색 반점이 있는 백반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간다에서는 이 질병을 나쁜 징조로 보는 사회적 경향이 더 짙어 편견을 깨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질병은 한 분이 들어가서 pierwsze 작동으로 싱이게 흰색으로 손에 planning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흰색으로 인하는 염을 중이며 위험이 옛날에 많이 흰색으로 눈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수강이 흰색으로 볼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술 작업을 통해 이들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간다의 수도 칸팔라에 있는 예술 스튜디오에서 백반증 환자가 보내온 사진으로 마틴 센쿠부게 씨는 특별한 초상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면서 백반증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마틴 센쿠부게 씨는 백반증에 대한 편견이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킨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반증 환자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작품을 통해서 백반증 환자들이 겪는 심적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그 목표를 꼭 이뤘으면 좋겠네요 케냐 나이로비에 살고 있는 다니엘 은조마 씨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지리적 위치를 알 수 있는 지오태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의 작업은 인터넷이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의 작업은요 하지만 새롭게 생긴 인터넷 회사는 속도나 안정성보다는 케냐 저소득층 지역에 저렴하게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맞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저렴한 와이파이 구성품을 이미 1만 2천 가구에 연결했고, 나이로비에 있는 사이버 카페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대부분은 인터넷 서비스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만으로도 그들에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초엔 케냐인의 42%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러한 인터넷 사용이 일자리나 교육 등에 있어 디지털 격차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